한화의 글쓰가 삼성의 4대7로 패하며 5연패에 빠졌습니다. 4연패 중이던 한화와 삼성은 각각 라미네즈와 원테인을 선발투수로 내세워 연패 탈출에 도전했습니다. 2대2로 팽팽했던 두 팀은 5회 초 삼성이 5제1의 홈런을 포함해 4타점을 추가해 앞서 나갔고 한화는 5회말 만루 찬스에서 추격에 나섰지만 한 점만 추가하고 말았습니다. 결국 4대7로 한화 라미네즈는 4이닝 5피안타 2탈 3진 4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고 삼성은 연패를 끊었습니다.